자막의 편.. 됐다 Hello my Choco Chips 안녕 지웅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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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중이야 화이팅 화이팅 운동 화이팅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 잘해 오늘 잘해 좀 몸으로 좀 몸이 몸으로 지금 잘해요 오늘 잘해 오늘 잘해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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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eat yet I had a 분자 which is Vietnam food maybe 10 o'clock maybe Jennifer I'm gonna eat dinner I'm gonna have dinner I'm gonna have dinner 예, 지웅 왕자님 오늘 면도 했습니다 지웅 왕자님 오늘 면도 했구요 지웅 왕자님 오늘 면도 했구요 잘생겼다고 말해주셔가지고 잘생겼다고 말해주셔가지고 I'm gonna eat this is water just water normal water 옷을 달려있는 집게요 이것은 패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패션 뭔지 아시죠? 엣지 있죠? 옷에 달려있는 이 패션 아주 포인트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 집게가 없으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살짝이 엣지 넘치죠? 엣지 넘치죠? 엣지 넘치죠? 엣지 넘치죠? 지금 패션은 엣지 엣지 알았죠? 알았죠 핀 체크 짧게 짧게 네 편지 보내시려면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잘 읽고요 여러분들 편지 너무너무 잘 읽고 있어요 잠깐 잠깐 일정 중간에 잠깐 왔습니다 어? 죄송해요 일정 중간에 잠깐 왔습니다 오늘 분짜 먹었습니다 오늘 분짜 먹었습니다 분짜 먹었습니다 잠 들겠는데요 이러다가 왜 이렇게 말이 없죠? 왜 이렇게 말이 없죠?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물 맞아요 물 그냥 물이에요 안녕 말 안해도 돼요? 말 안해도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평소에 혼자 있는 것처럼 좀 있어 볼게요 괜찮죠? 저 어떻게 혼자 있는지 이렇게 발받침대에 발을 올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끊어져가지고 그 내리면 그 머리가 그 머리가 앞머리가 다 아, 안 채워져요 앞머리가. 이마를 채워주지 못해요. 머리가 너무 내려와 드릴까? 그래 내려와 듣자. 아, 안 채워주지 못해요. 그대 기억나 우리 눈 뭉쳐 싸웠었던 날 눈이 펑펑 와서 앞도 보이지 않았지 아직까진 난 기억하고 있지만 그대 눈 녹은 눈 풍미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 근데 왜 일 나가 멈춰댔을까? 오직 내가 아는 건 하얀 눈에서 보이는 건 너밖에 없으니까 얼어붙었던 손도 넷이라 써놓길 수 있고 영영 위에만 있긴 할 시일 그대 있던 장갑을 껴도 좋을 것 같아 Without you baby 내게 돌아와 좋아 baby For my love for my love 어쩔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대가 나의 옆에 내려왔으면 우리 다시도 온다면 그대가 나의 옆에fik 고민하지 말고 내려와 베이비 내려와 베이비 내게 와줘 네 그대처럼 마 Baby 그대처럼 마 내려와 baby 네게 와 좋아 그때처럼 마 Baby 그대처럼 마 안녕하세요 너가 누구입니까 We will see you in the new world It's not a cover and it's my song It's on soundcloud 내려와 in Korean like snow in English 네 아침은 뭐 먹을까 고민하던 니가 니 생각에 일어나 짜증나 에잉 돌아가는 내 전목마처럼 니 바칠더라 이거 모아질 그 겸이 필요해 난 또한 하수도커비 두목 나를 도와줘 안아서나 내려와 베이베 내게 와줘 아까 눈 올 때 내려와 드렸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내려와 베이베 내게 와줘 그때처럼 나 그때 기억나 우리 둘 뭉쳐 행복했던 날 눈이 펑펑 와서 다시 볼 수는 없겠지 아직까지 난 기대하고 있지만 그대는 누가 노후 말이 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좀 조용한 날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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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한 노래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저는 학생이 아니긴 한데 아는 게 이거밖에 몰라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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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카라멜 방금 먹었는데 너무 간단한 빵도 좋아. 말투가 왜? 말투가 웃겨? 단팥빵 아니면 슈크림빵 맛있을 것 같아. 초코칩 국회 시작은 우리 첫 포토북 사면 알 수 있어. 포토북 사면 거기에 우리가 쓴 편지가 있거든. 편지에 내가 너희를 여러분을 초코칩이라고 했거든. 내가 초코칩 국회고. 내가 초코칩 국회라면 비스가 초코칩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고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때가 시작이었지.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소비? 최근에 소비가 없나? 분짜 먹은 거. 요즘 뭘 안 사가지고. 최근에 소비 이거 이 티셔츠 산 것 같은데. 이 티셔츠. 이 티셔츠 제일 최근에 산 것 같아. 검은색 티셔츠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구매했지. 하나 구매했지. 편지? 편지 너무 좋아해. 편지 얼마든지 써줘. 잘 읽으니까. 편지 다 읽고 있어. 걱정하지마. 고마워. 인타게는 뭘 할지 모르겠다. 그거는 인타게한테만 물어보고. 고마워. 시험 화이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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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낸다. 시험 화이팅하고. 이 Kara contact gal면해지는 siteMenai interface 시험 화이팅하고. 댓글이 들리는 게 좀 있지. 아이스크림은 지금은 딸기맛을 먹고 싶어. 딸기맛이랑 초코맛. 딸기맛이랑 초코맛 먹고 싶어. 초코 맛있겠다. 초코우유 맛. 초코우유만 먹고 싶네. 초코우유 먹어야겠다, 끝나고. 여러분도 초코우유 드세요. 춥냐? 초코우유. 초코우유 좋아해. 초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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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지브리 영화가 너무 좋아하지 왜 자꾸 울지 말라고 하지? 나 안 울어 왜? 울 것 같아 나 좀 울 것 같아 나 전혀 안 울 전혀 울 생각 없어 나 울 생각 없는데 멤버들 앞에서 온 적 한 번 있는 것 같아 한 번 흠 흠 흠 흠 흠 힘들어서 울었지 뭐 연습생 생활이 쉽지가 않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우리 회사 연습생들 다 응원하고 있어 많이 힘들텐데 흠 흠 흠 흠 흠 왜 나 울 것 같냐? 흠 신나는 노래 틀까? 흠 아닌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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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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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늘 좀 선생님 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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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 , , , 너무, , , , , . , , ,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대로 이대로 간대도 사진은 남아 사진같은 그림을 판다는 저 사람들과 그림같은 사진을 찍는 나는 다르다고 그대 사진을 찍어 한 폭의 그림같이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줄테니까 두 기갑을 맞춰봤자 저 왜 내 집왕창 구멍났다 하면 더 늦으니까 그렇지만 종이 안자 남은 채로 말자 그대 보며 웃고 있을테니까 셀 수 없는 알루를 담아 하나의 앨범이 되고 그걸 딛고 우린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그중에서 꼭 하나 참 버리고 싶을 때도 이겟지만 멀리 갈수록 아름다워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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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로 이대로 간대도 사진은 남아 돌아가고 싶단 말았지 어쩔 수 없는 걸 알면서 또 난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정답 그저 사랑해 그대가 그대가 흥미로운 그대 그대가 언젠가 봤을 때 예쁜 게 참 많았음에 태권매물 위에 이어서 돈을 모아 나를 사서 그대 기억이 더 예뻤음에 고마워. 오늘 쇼챔 재미있게 보고 주간 아이돌도 재미있게 보고 좋은 하루 보내고 행복하게, 알겠지? 예쁜 하루 보내. 이건 뭐야? 알겠지? 다들 알겠지? 대답!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대답! 우주에서 낚싯대를 떠온 쯤에게 궁금해 뭐가 나올까 던지면 이런 생각이 물감처럼 번지면 추워댄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게임보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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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따뜻하게 입었으니 걱정하지마. 패딩있다. 또 올게.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고 사랑이에요 안녕